오늘은 충전마나 생신날입니다. 충전과 내가 좋아하는 생선회를 잡수코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선해보이는 사장님 내배분의 인상에 끌려 주문진이라는 곳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헉! 최고의 핵감 중 한가지로 꼽히고 있는 민어의 눈이 나를 잡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콜! 바로 작업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의 내공에 쌓인 칼질 3번에 바로 해치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젓가락처럼 팔아버린 젓갈이 몇 년이나 된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20년뿐이 아니겠어요. 헌어라! 자장이랑 해가 Laboratory, 나Г 마마 생신 이라고 서비스로 작업 하신다고 합니다. 연어회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민어 위입니다. 물기를 조개서 빼기 위해 위생종이로 꾹꾹 눌러줍니다. 저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저리 고이기 시작합니다. 크크크 저정도 연어 세 덩어리면 시중에서 이만한 5,000원 이상일 듯 합니다. 앗! 연어회를 안 드시는 것 보니 김치 국물 먼저 먹은 것 같습니다. 콩차를 너무 바란 것 같습니다. 콩차를 너무 바란 것 같습니다. 두툼하게 썰려나가는 회를 너무 노려보니 눈알이 사팔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싸! 가오리! 연어를 더 주시나 봅니다. 황공스럽습니다. 나머지 한 동어리도 꼭 주시길 기원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선한 인상의 사장님 내외분들을 선택한 것이 적중하는 순간입니다. 머릿속으로 주문진 주문진을 대내어 보입니다. 외과 의사처럼 세심하게 핀 하나라도 꼼꼼히 작업을 하십니다. 피자라지 사이즈만 한 접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적을 둘이 먹을 생각에 숨을 숨을 미소가 터집니다. 포도에 쓰고 있습니다. 새아이닌 예aves는 더 쉽다. 예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같은 시간만요. 다음 영상도 procure 부탁합니다. 이 시간만의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니다. 초대박입니다. 두툼하게 썰은 민어회와 연어가 접시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만화 주인공 같은 사장님과 세심한 사모님입니다. 완성된 나의 민어회 접시, 변실이 뿌듯합니다. 다음에 이곳에 와서 먹을 놈들 수족관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하하 식약청에서 살균소독 모범업소로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주의를 보니 몇 집 안 보입니다. 드디어 식탁에 펼쳐진 중전마마와 저의 회접시입니다. 중전마마님께서 먼저 한 점 실식을 하십니다. 내금의장 내금의장 황고하옵나이다 중전마마 눈으로만 실컷 먹도록 하겠나이다 내금의장 내금의장 매운탕은 숟가락 떼지 말고 집에 싸가지고 가자 내금의장 저녁에 먹고롱 호호호 내금의장 덕분에 이날 나는 위너화와 연어를 데터지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진 사장님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